파워로직스가 좀 주춤거리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만은 여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도 아직 초전도는 끝나지 않았다. 정확히 초전도가 뭔지 그리고 현지 시장의 이 테마에 대한 재료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이거 먼저 보고 제가 목표가, 손절가, 추가매수가를 싹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채. 여러분들 우선 초전도채, 초전도채 다들 난리를 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전망이 좋아서 사볼만하다, 아니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온상압의 초전도채라고 꿈의 물질로 불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고 이게 현재 어떤 재료로 전망이 있나 봐야 되는데 우선 초전도채라고 하면은 전기저항이 없어요. 보통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70% 정도 전도, 전기 전도 효율이 있다고 하죠. 금이 거의 뭐 99% 정도 하는데 아예 전기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세도 내려갈 수 있고 오히려 더 맞잖아요. 그만큼 에너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초전도채가 정말로 우리 미래의 궁극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극한의 효율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핵융합에도 쓰이고 양자컴퓨터에도 쓰이고 흔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부상열차, 특히 핵융합. 이 세 개가 미래에 진짜 정말로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자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큰 대기업에 쓰는 슈퍼컴퓨터들, 정부에 쓰는 것들 등등이 있겠죠. 이런 슈퍼컴퓨터가 2만 년에 걸쳐서 처리할 내용을 양자컴퓨터는 200초 만에 싹 다 처리가 가능한 그 정도 괴물이에요. 이 초전도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 MRI 다들 병원에 들어가보셨죠. 병원에서 찍어보신 분도 많으실 건데 이 MRI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 번 찍는데 부위별로 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겠죠. 문제는 이게 다 실비처리밖에 못해요. 맞잖아요. 비싸요. 부담이 큰다는 거죠. MRI만 자주 찍을 수 있으면은 우리 병을 다 초기에 발견하고 근데 이 MRI의 비용이 낮아져요 일단은. 그리고 자기부상열차가 활성화되면은 더 빨리 서울부산이 지금 KTX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특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초전도채 개발이 이번에 큰 이슈가 돼서 이제 이게 개발 초기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가요. 지금 이상으로. 자 보면은 또 하필 또 미국이 또 열었어요. 미국이 천만 달러나 투자한대요. 천만 달러나. 자 초전도채 관련주가 들썩이면서 우리나라만 오를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미국의 초전도채 관련 급등 관련해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초전도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테마.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신성 델타테크, 파오루이스, 서남, 덕성, 원희력, 피에니, 오비스, 인지 컨트롤스 등 다들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들이란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각 나라가 이제는 또 나올 게 유럽, 러시아 등등 서방국가 다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개발에 돈을 쓸 거다. 그럼 당연히 테마가 올라가겠죠. 초전도채 이거 처음에 아직 뭐 이거 아니다. 이렇게 여부가 나왔지만은 이미 이거에 대한 단어와 시장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싸면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초전도채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죠. 테마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통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자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어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 종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놈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 종목이라고 올리고 그 뉴스 띄우는 게 10개 숨겨 올려요. 그리고 한 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 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 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 매도할 거면 뭔가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싹 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왕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왕 추가 시왕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단 한 번도 답 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러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 외 주식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 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 설명란 설명의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 하면 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구독자의 특권을 누리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바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신호 똑같이 카톡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왼쪽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 자 이수 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 글씨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 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 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둘 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모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놨어요. 제 번호 갱번호 오픈해놨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수량 보유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진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 이 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 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를 제가 또 선물거래도 주식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이거는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은 보통 3시 30분이 끝나잖아요. 할 게 없어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놓고 싶는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리딩 다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한 달러라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단타 단타 스케일핑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선물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해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 방 비공개 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 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 벌어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려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들었으면은 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식으로 아니면 뭐 기프티컨 보내면서 고맙다고 빵 사시지 빵 쌍빵 사듯이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 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로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워로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안 가는 것은 당연히 아실 거고 우선 파워로릭스 같은 경우가 뭐 23년 이제 7월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팀이 이제 아카이브라고 이 사전 논문 공개 사이트가 있어요. 아카이브라고 여기에 이제 LK 99 이게 이제 세계 최초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어 좀 어떻게 보면은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이 한 10% 가까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지분을 보여주신데 그만큼 파워로릭스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보면요. 이전에 살짝 상승했던 그 구간 라인이에요. 자기 자리라는 얘기에요. 근데 문제는 초전도는 아직 안 끝났다.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해야 돼요. 특히 여기에 물려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누군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팔았겠죠. 자 여기서 그럼 포인트 여기에서 얘가 가봤자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저는 한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최종 목표가기 때문에 12,000원보다는 그래도 만원까지는 좀 낮추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비중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가장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떻게 6,900원 선에서 좀 해서 좀 버티면 되겠죠. 아마 이 이하는 잘 안 떨어지지 싶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하고 6,000원까지 갈 확률으로 이미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좀 많은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작은 매물로는 6,000원까지는 가기 어려워요. 갈 수 있겠지만 어렵다. 가기는. 아무튼 좀 우리는 최대 목표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12,000원 밑으로는 평당가를 낮추셔야 되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들어갈 생각을 하시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매수하는 생각을 가신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목표가 정말 깔끔해요.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런데 보세요. 기간들이 실제 물량을 정리하는 타이밍이 오다가 보세요. 9월 14일에 어디예요? 9월 14일 같은 경우 경우가 한 이 정도죠. 이때 거의 다 기간들이 많은 물량을 정리했어요. 보면은 보세요. 여기 9월 14일이 여기죠. 9월 14일 여기 부분이에요. 좀 많은 부분을 정리했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륵 부분이 많은 양을 정리했어요. 근데 요 위에서 여기가 보통 보면은 8월 16일이죠. 보세요. 이미 기간들은 그 전에 사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단계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끝까지 안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언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력들이 다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 새끼들이 고점 찍고 바로 쳐내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새끼들이에요.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들 개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들어서 지금 보면은 세력들과 기간들은 다 물량을 턴 상태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개인분들은 아직도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들이 이제 슬 매집을 다시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추가 매수를 해서 이미 실수는 한 번이면 끝나요. 너무 좀 무모한 행동을 하셨죠. 위에서 하신 분들은 아무튼 어차피 갈롬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2,000원 밑으로만 평상가 낮추시면은 탈수기에는 어떻게 나온다 이건 말씀드리고 지금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정말 땡큐죠. 12,000원까지는 보셔도 수익 정말 깔끔하게 거의 이렇게 되면은 20,000원까지면은 50% 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먹죠. 진짜 60, 70% 수익 날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을 가져다줄 구안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파워로드닉스는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생각보다 자주도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아무튼 궁금한 건 다 소통방에 한 번 더 질문하시면은 다 받아들일까 소통방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